이장일씨 해외에서 고국을 그리는 동포 얘기인데요. 러시아 쪽과 중앙아시아에 사는 고려인 있잖아요. 네. 있죠. 아마도 줄잡아 53만 명은 될 거라고 하던데요. 까레스키 우리 고려인 동포들 얘기군요. 네. 집에 장롱 속에 잠든 한복을 깨워야겠더라고요. 네? 장롱에 잠든 한복을 깨워라? 네. 아니 그걸 어쩌려고요? 아니 글쎄. 1년에 한 번 여는 고려인의 날에 입을 한복이 없다고 하소연 했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주시 의회가 나서서 한복 모으자 소리가 나왔고요. 아 그렇죠. 러시아 고려인 행사는 그 6월에 있잖아요. 6월 7일이 까레스키 날이죠. 네. 아하 그때 입을 한복이 없다. 그러게요. 그 나라에 그 한복 집이 있을 리도 없고요. 네. 그 딱한 사정을 들은 전주시 의회분들이 그렇다면은 한복을 모아보자 하고 나섰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롱 속에 오래 잠들고 있는 한복을 깨워야 할 때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주시로 시집 보내야겠고요. 네. 그러면은 전주에서 모아가지고 러시아 동포들에게 보내겠죠. 그렇죠. 우리는 아휴 이걸 언제 또 입어봐 하고 이렇게 묵혀둔 한복을 수만리 먼 땅에서는 그렇게 그냥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니 자 이걸 어떻게 합니까? 네. 우선 전주시 의회에서 한복 모으기에 나섰다니까 전주 한복만 모아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게요. 자 여러분 해외 고려인들 한복 입고 태극기 흔들어보는 게 소원이랍니다. 네. 곳곳에서 잠들어 있는 이 한복 깨워가지고 중앙아시아 고려인 동포에게 한복 시집 보내기 이거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이 시간 첫 곡 띄우겠습니다. 2014년 국악방송에서 제작한 새 음원 흥보가 가운데서 비단 타령을 박양덕의 소리와 송원조의 북장단으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2014년 국악방송에서 제작한 새 음원 중 흥보가 가운데서 비단 타령을 박양덕의 소리 송원조의 북장단으로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분께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 것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안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상원 부탁드립니다. 방대랑 초라한 애랑 여보게 잔치 잔치 열어라야겠네 또 세계 1등 했다네 네? 우리가 또 세계 1등을 아이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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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뭔데 그래 해라 눈치 한번 빠르다 우리가 출산 늦게 하는 나라 1등이라네 아 계속 박수 쳐 뭐? 출산 늦게 하는 나라 1등? 에이 그냥 손바닥 아프게 쳤더니 뭔 소리야 아 글쎄 우리나라 여성이 제일 늦게 출산을 한다잖아 산부인과 한번 가봐 서른다섯 일곱에 양 출산하는 일도 많어 그래서 광대가 스물세세 애기 낳읍시다 뭐 구시라도 하고 다니자는 건가? 대학 다닐 때 애기 낳자고? 아 울업니가 그러셨거든 정일아 열여덟에 너를 낳을 적에 아이고 여고생 때 애기 낳자는 소린가? 아 누구 인생 잡으려고? 아 이때 우리 동네 박 회장님이 나섰지 뭔가? 그 양반 최저임금 제대로 올려는 주었대? 여보게 이 소리 들으면 자네 손바닥 아플 거네 아 뭐? 아 글쎄 박 회장님이 회사 여직원 중에 그 스물다섯의 아이를 낳으면 아파트를 반의 반값에 제공해 주겠다네 얼씨구? 아니 근데 스물 네세 결혼한 여사원 있기는 있고 그러니까 이 소문 들으면 그 회사로 가고 싶겠지 자 스물다섯의 아이를 낳으면 집을 준다 소리 어떻게 됐겠어? 아 그럼 앞으로 우리 출산연령 훅 내려가겠지? 거기다 김여사님도 나섰다네 김여사까지? 어? 내년 총선 때 당선 소리 듣겠구만 아 뭘로 나서? 내가 말이야 그 소리 듣고 존경해야 됐지 뭔가 김여사님이 애기나라 애기타운을 만들겠다는 거야? 곰팽이 봐 뺨 맞는 거 뭐 그런 걱정은 없다든가? 아믄 그 직장 여성들 마음 놓고 애기 맡기게 해주겠대 근데 팔도에 그런 박 회장 김여사가 몇 명이나 있는데 자네 동네만 있고 우리 동네는 없는데 이사오란 소리야 지금? 아 이렇게 치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러니 한 곡 좀 불러줘 아 존경스럽지도 않아 존경성 내놔 그래야 딴 데서도 나도 해볼까? 나도 존경성 들어볼까? 할 거 아니야 아 뭐 이 노래로 된다면 홀백 번이라도 그냥 불러주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 빨리 낳게 해준다니 은혜 백골 난망이구나 해 네 은자동화 금자동화 띄워드렸는데요 백창우 김은희 굴롱새 아이들의 노래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초산연령이 높아진 게 세계 1등이랍니다 1등 했대요 글쎄 우리가? 대참 늦게 결혼하고 아이도 늦게 하나만 나오니 이거 1등 박수 쳐야 하나요? 아 그러게요 지난해 평균 초산연령이 31살이래요 그럼 올해는 32살 되겠죠? 그렇죠 공부 많이 하고 늦게 직장 잡고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아이 낳으면? 아니 모든 게 지각하게 되는 이거요 앞으로 좀 이렇게 확 땡겨줄 존경하는 분 그 어디 계세요? 정말 어디 계신데요? 네 자 음악 한 곡 더 띄울게요 동화 판소리 금도끼 은도끼 김문희의 소리입니다 우리 소리 우리 노래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 헬스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소 소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오늘은 동래성 송상현과 김섬 고사입니다 네 동래성 송상현 하면은 임진왜란 때 동래성을 지키다 순절한 역사를 기억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섬은 누구였나요? 네 그러니까 동래성은요 여성인 김섬도 지켰다는 걸 새겨두자는 거죠 자 여기 상촌 신음이 남긴 송동래전 보세요 네 송상현이 장렬하게 동래성에서 순절한 사실을 기록해두고 그 밑에다 김섬전이란 기록을 남겼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김섬과 송상현은 어떤 사이었나요? 네 김섬은 원래 하문기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송상현을 모시고자 동래성을 따라왔고요 네 꽃다운 하문기생 김섬 그러면은 그 동래성 마지막 날 송상현의 뒤를 따라갔다는 건가요? 네 네 잠깐 그날 동래성을 간추려 보면요 워낙 많은 외적들이라 싸워도 싸워도 끝도 없이 밀려오는 그 외적 앞에 성문이 열리자 송상현은 김섬에게 관복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갑옷 위에다 조종 대신들이 입던 그 예복을 입으려 했군요 네 네 김섬은 옷을 찾아서 갖다 줬을 거고요 네 물론이죠 그리고 한양을 향해 마지막 절을 올립니다 그 순간 전에 그 1번 사진 따라 조선에 왔던 외인 평조익이 송상현을 알아보고 얼른 피하라고 손짓을 하지만 송상현은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앉아 외적을 기다렸고요 네 마지막 순간까지 송상현을 모셨던 김섬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같이 있었던 거군요 네 그리고 외적들이 송상현을 외치자 김섬이 나서서 호통을 칩니다 이 짐승 같은 놈들아 남의 땅에 들어와 무슨 짓이더냐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우리 조상 귀신들도 용서 안 할 것이다 이게 김섬의 호통이었군요 네 그런데요 외적들은 바로 김섬을 죽이지 않았는데 하루 또 이틀이 가도 김섬의 호통은 줄어들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외적들은 김섬을 해치고 맙니다 그런데요 그 사실이 동네 성사람들 입에서 전해진 게 아니었답니다 훗날 경상절도사 김웅서가 적장 가등청정과 만나서 휴전을 논하는 그 자리에서 가등청정이 말해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통한 소식을 들은 김웅서가 한양에 알려서 송상현을 2조 판서로 추증하고 그 충원을 기리게 됐죠 이때 상촌 신음이 김섬 일대길 기록에 남겼죠 송상현 시신 곁에 3일간 외적을 꾸짖다 숨진 함흥기생 김섬을 말이죠 잠시 상촌 신음이 남긴 송동네전과 김섬전을 보면요 동네 부사 송상현은 외적이 다가오자 한양에 절을 올리고 편안히 앉아 외적의 칼을 맞았다 그를 모시던 김섬은 외적을 향해 3일 동안 호통치다 외인 칼에 숨졌다 훗날 외장이 김섬을 송상현 곁에 함께 묻어주었다 네 3일절로 시작한 3월에 423년 전 이 땅을 침략한 외인을 꾸짖었던 김섬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봅니다 네 그 동네 성털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다시 무너뜨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산자락 북문과 북장대 서장대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그렇죠 동네 성털 오가는 길엔 송상현과 함께 묻혔던 김섬도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고전사랑방 동네 성 송상현과 김섬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자료나 담로는 상담원 카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금선의 구음으로 동네 학춤 함께 들어봅니다 네 학 한마디가 비상하려고 그냥 그 날갯지 그냥 너울 너울 그게 상상이 되세요? 네 상상이 되죠 네 동네 학춤 유금선의 구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어서 한 곡 더 들어볼게요 동네 아리랑입니다 최윤영의 설입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아 자자 모두 타셨나요? 체험열차 출발하겠습니다 칙칙폭폭 오롤 이 기차 학교 쪽으로 가나요? 이 학교로요 아 네네 학교 정문 앞까지 갑니다 안전하게 모셔드릴게요 저 혹시 저 교무실 앞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교무실 직행 티켓을 끊었나요? 어디 볼까요? 아 교사님 촌지 확인 티켓이잖아요 경찰관이군요 아 예 자 글쎄 그 봉투를 봤대는데 학생들 제보가 들어왔는데 설마 그 몇백만 원 뭐 그런 거 아니겠죠? 보상금 노린 신고 냄새 나지 않나요? 오백이면 오천 먹기 그런 거 무슨 오백 같은 소리입니까? 이것 때문에 학생들끼리 말다툼하고 교장쌤 교감쌤 나서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학교 이러면은 새학기 분위기 꽝이죠 그러죠 자 그런 소문들 한 방에 날릴 열차 있는데 태워드려요? 화성행 직행열차 태워드려요? 내가 왜 화성을 갑니까? 교사님이나 학생 아니지 아니지 안돼 공부해야지 무슨 화성행열차야 그렇다면 학교 분위기 까르르 깔깔 만들어 드려봐요 아니 화성행 말고 있나요? 학교 분위기 확 바꿔줄 거? 어떤 열차를 타야 하나요? 그럼 우리 체험열차가 숨겨둔 비장의 열차 뻥튀기 칸 타보실까요? 뻥튀기 칸? 아니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왜요? 그 학교 가는 길에 뻥튀기 뻥뻥튀기면서 뻥튀기 나눠줘 보세요 뻥이야 좋은 아침 뻥이야 어라어라 학생들이 나도요 나도요 달려드는군요 자자 경찰복에 포돌이 포순이 타를 쓰시고 학생들 교사님들에게 아낌없이 주세요 뻥이야 어라 얘들아 이거 어때 뻥이야 오 나도 한 개 주세요 뻥 아니죠 진짜 주는 거죠? 뻥은 뻥이야 학교 폭력도 뻥이야 뻥튀기 먹고 자자자 교사님도 뻥이야 그거 외쳐주세요 천지 뻥이야 뻥 그럼요 뻥튀기 먹고서 날려버려요 학교 폭력 뻥뻥이야 네 상한골 상사대야 1부 끝곡으로 미랑아리랑 뱃노래 자진뱃노래를 김법국 외 여러분의 소리 함께 했습니다 네 청소년 담당 경찰관들이 학교 가는 길에 뻥튀기를 나눠주는 모습 봤습니다 네 네 이 학생들 호응이 아주 대단해 했다고 해요 그렇다죠 특히 저 빛고울 광주에선 지금 한창 화제라죠 청소년 담당 경찰관들이 그 뻥튀기 기계까지 사놓고 뻥뻥 튀겨서 학생들에게 직접 나눠준다네요 네 뻥튀기 하나씩 받아든 학생들 이제는요 속 얘기도 털어놓는데요 학교 폭력 뻥이야 정말 그 뻥튀기로 험한인들 날려버렸으면 좋겠네요 네 인기가 장난 아닙니다 이러다가 진짜 경찰서에 뻥튀기 기계 보내자 술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자 상한골 상사대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요는 2부에 다시 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전라남도 담양군이 가사문학을 계승 발전시키고 대중화하기 위한 작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담양군 한국가사문학과는 한국가사문학 대상 작품을 연중 접수합니다 이번 가사문학 공모전은 주제에 제한 없이 과거에 발표된 적 없는 순수 창작 작품으로 전통 운문 형식이면 됩니다 공모전에 선정된 작품은 오늘의 가사문학 개간지에 소개되며 상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사문학관 전화 061380-2703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상남도 함양문화원은 온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함양문화원의 개평한옥마을 꽃인내 풍기는 날 프로그램은 3월 28일과 29일 1박 2일간 개평한옥마을에서 열립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부각 만들기, 개평마을 문화재 알아보기, 전통 공연 관람, 지역문화재 체험, 한옥체험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함양문화원은 5세 이상 아동이 있는 가족의 신청을 접수하며 참가를 원하는 가족은 오는 25일까지 홈페이지에 있는 서식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10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어쿠스틱 앙상블 제비가 신나고 유쾌한 무대를 관객들에게 선사합니다 어쿠스틱 앙상블 제비의 청춘 남산으로 온 제비 공연이 3월 31일 오후 8시 국립극장 KB 청소년 하늘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기본적인 작품성을 바탕으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10명의 단원들이 각각의 창작 능력과 연주력으로 만들어내는 섬세하면서도 활력 넘치는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연 예매 및 문의는 휴대전화 010-6244-3386으로 하면 됩니다 판소리 춘향가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탄생합니다 KBS 국악관연학단의 제165회 어린이 음악회 봄만난 춘향이가 3월 28일 오후 3시 여의도 KBS 홀에서 열립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봄만난 춘향이 공연에서는 소리꾼 김난희와 이광복이 국악 신동들과 함께 민요와 판소리로 창극을 선물합니다 또 줄타기 소년 차영호가 펼치는 줄타기 쇼 선화학교 무용단의 화려한 무용까지 더해져 공연의 풍성함을 더합니다 공연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음식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온라인 정책 포럼을 진행합니다 이번 포럼은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오는 4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지역의 전통문화 체험과 음식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음식관광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우리나라 음식관광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발제하면 됩니다 포럼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이 관람객들에게 우리 전통예술을 직접 설명할 전시 해설사를 모집합니다 국악박물관의 도슨트 양성을 위한 교육이 오는 4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국립국악원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교육에서 국악의 역사와 감상, 국악기 이해, 국악박물관 현장 실습 등의 과정을 거쳐 전문 해설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국악에 관심 있는 20세 이상 일반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오는 3월 2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 문화재단이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술가와 기업을 모집합니다 서울 문화재단은 2015년 서울 문화재단 특성화 지원사업 통합 공모를 3월 20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는 서울시 창작공간 입주 예술가 지원, 서울시 창작공간 프로젝트 지원을 비롯해 유망예술 지원, 서울 메세나 지원 등 총 5개 분야 16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술가와 기업 프로젝트를 모집합니다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14.1도입니다 지금까지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이었습니다 호출부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 굿도 헐쑥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경상남도 화개장터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섬진강 따라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나는 고장 하동 화개장터 지난해 11월 불이 나서 지금 세단장 하고 있거든요 네 3월 중에 화개장터 복원공사를 말끔하게 마친다니 기다려지네요 네 그렇죠 4월 벚꽃필 무렵이면 예전 화개장터보다 더 그냥 화사한 모습으로 5일장이 열리겠죠 아 그럼요 아랫마을의 화동사람 윗마을의 구례사람이 모두 화개장터에서 모이고 그 정많은 장터로 구경한 사람들도 북적북적할 테고요 네 지난해 화제를 말끔히 단장하고 4월부터 다시 새 손님 맞이할 채비로 바쁜 이 화개장터 벚꽃축제 첫날인 4월 3일부터 다시 개장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날은 화개장터를 부른 가수 조영남 씨도 동참해서 노래로 축하해 준다고 하네요 그동안 하동군에서는 화개장터 그 세장단 하느라고 바빴죠 네 한옥 구조로 지어진 야외 장옥도 새로 선보이고요 점포도 4동을 다시 지어서 38칸으로 신축했다죠 네 그리고 또 한옥 모양으로 지어진 야외 장옥은 기화를 얹은 지붕에 황토로 마감했고요 또 그 유명한 김동리의 소설 영마를 체험할 수 있는 영마체험장도 고쳐지었답니다 네 그리고 하동 화개장터에 대장관도 꽤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번에 세단장을 하면서 대장관도 고쳐지었다죠 네 문학과 이 추억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4월 3일 화개장터 개장하는 날은 그 화개장터를 부른 가수 조영남 씨가 노래도 선사하고 또 그림도 전시해서 색다른 볼거리를 전해 줄 거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동 봄나물도 푸짐하게 나오겠죠 하동 봄나물 시장은 이미 열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열렸죠 오는 4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이면 하동 공설시장의 안단태 봄나물 장터가 열릴 텐데요 네네 그 봄나물 시장이 열렸으니 하동 지역 전통시장의 활력이 넘치겠죠 물론입니다 지역 특산물도 활용하는 삼색산맛을 찾아 떠나는 하동 나들이도 함께할 수 있고요 네네 이미 열리고 있는 하동 봄나물 장터 4월까지 많은 분들이 찾아오겠죠 그리고 또 초여름인 6월께는 매실시장도 열릴 테고요 11월이면 감시장 있잖아요 그렇죠 대봉 감시장도 열릴 하동 전통시장 지금은 안단태 봄나물 장터에서 여유롭게 봄끼를 따라 걸으면서 정겨운 시장 나들이 어떻습니까 한번 가보고 싶죠 아 그럼요 오늘 고향 소식 4월이면 세단장에서 문을 열 하동 하계장터와 이미 열리고 있는 봄나물 시장 풍경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초 타령 띄웁니다 박예리 외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황골 풍류극장 오늘은 선현동 기녀 얘기 가운데 평양 달밤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기녀 옥루와 선비가 달밤에 어디로 갔는지 만나보실까요 평양 기생 정춘이가 들려준 명기 옥루 얘기인 평양감사 잔치마당에서 옥루가 초라한 행색의 선비를 택하자 난감한 일이 생겼으니 잔치상은 평양감사가 차려졌는데 옥루가 다른 산의 품으로 날아갔으니 이보시오 평양감사 복 받을게요 복 에이 이 사람아 그러다 그 젓가락 날 오면 어쩌려고 우리 감사날이 흔드는가 이걸 그냥 일장춘몽이라고 해야겠지 가만 가만 지금의 봄날 맞는가 아 그 이렇게 훅뿐열라 뜨겁다면 그 여름 땡볕에 진땀 흘리는 날 아닌가 아 그럼 일장춘몽이 아니라 일장하열몽이겠구만 감사영감 땡볕 속에 잠깐 졸다 깬 꾸미려니 해드시지요 그 술맛 떨어지는 소리 작작들어고 옥루야 어디 말 좀 들어보자 에이 오늘 이 자리에 저 사람을 그 뭐가 좋아 콕 집은 개냐 예 고조 시도 걸작이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달이 안 뜬 밤에도 달처럼 훤하게 빛났다 그 말입니다 흠흠 시도 걸작이었다 예 그렇다면 옥루야 다른 것도 마음에 들었더란 소리냐 에이 저 저 행색을 봐라 아주 구정물 쭉쭉 흐르게 생긴 적골도 마음에 들었더냐 오늘은 풍류를 타는 분이 구주 조선비분이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만 풍류를 탔다니 옥루야 그 무슨 말을 그리하느냐 흠흠 여기 한양에서 온 귀한 손님들도 있는데 그 이게 무슨 망발이더냐 풍악 소리 울리고 술잔이 돌고 춤자락 어지러운데 그 순간에도 이 옥루하고 눈 맞추기 바빴습니다 흠흠 그야 그 언제나 있었던 일 아니더냐 자자 오늘 달도 떴다 자 봐라 기른데 말이야요 저 선비 양반은 술잔을 든 채로 바람에 살짝 나붙이는 매화처럼 흔들흔들 장단을 타고 있었습니다 흠흠 장단은 무슨 내가 보니까 건들건들 그 오만 방자해 보이던데 제 장단은 무슨 너무 장단 기르면서 흥이 나면은 무릎하게 한 구절 쓰고 혼자 흥얼흥얼 노래도 하면스리 그림을 그리고 있었디요 오늘은 옥루 니가 저 선비에게 잡혔구나 희흠 내 눈길을 잡으려고 일부러 너를 안이보고 혼자 멋부린 척 했던 게야 저 작자 꾼이야 홀리기꾼 흐흐흠 옥루를 흐륙게 홀린다고 모르갔습니까 키르 더무는 감사 용감 즉석에서 지어낸 이 글을 보시라요 응? 흑흑 그래 어디 보자 예이 이게 무슨 옥숩깬 글이라고 풍악을 잡자 허니 가인의 춤이요 가인을 잡자 허니 반다리 먼저 품어 꾸려 보름달 뜨는 날 그댄 내 가슴 찌른 눈썹 다리 일러라 잡을 거 임무가 있겠습니까 풍악도 잡지 못하고 가인의 춤도 못 잡고 기른대 반다리 절로 잡았으니 보름달 안이 되면 무엇이 돼갔습니까 잡지 못해 가슴팍을 눈썹 다리 찔러더라 둥실 보름달 떴는데 가슴엔 눈썹 다리라니 아주 바늘이 들었구나 콕콕 쑤시는 바늘이 들었어 기름은 내래 오늘 밤은 저 선빈 양반이랑 달밤 산보 다녀오갔습니다 야야야 옹우야 이렇게 훌쩍 뜨면 여기 있는 사람들 가슴에 눈썹 다리 박아놓고 가면 어찌하느냐 아 추리 명화 옥단이 초양이 많고 많은데 미신 한숨이십니까 기름 달밤 산보 다녀오갔습니다 옹우야 저놈 보게 오늘 밤 월궁화가 잡아먹을 상일세 아니 그런가 이런 이런 그 저 니부시라요 선배님 이 개운물 건너서 가보시겠습니까 서년동 가는 길입니다 달밤에 그 서년동 길이라 왜요? 기생 귀신이 나붓나붓 달려들까 겁나십니까? 그 옹우 따라가는데 기생 귀신들도 반갑겠지 기생들 무덤짜리 서년동 소리만 꼬내도 구조 발길을 돌린 산에 많았습니다 음 평양 달밤에 서년동 가는 길이라 그 자네 혼자서도 오갔던 겐가? 기름요 내리고저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길에서 달밤에 같이 서년동 갈 사람 기다렸습니다 오호 오늘 밤은 그 생사 해우가를 노래해야겠구려 아니 그저 벌써 노래를 짓고 있었습니까? 생사 해우가라면 죽어도 살아도 만나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네 보시라요 오소구존날래 내놔 보시라요 그 서년동에 이르면 절로 나올 것이네 자 어디 거기로 간 사람들 얘기나 들어보세요 아 괜찮네 자자 네 2014년 국악방송에서 제작한 새 음원으로 야월 서녀가를 한명순의 소리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한골 풍류극장 서년동 기녀 얘기 중에 평양 달밤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평양 감사와 한양에서 온 사람들 다 제치고 볼품없는 선비를 콕 집은 그 옥루 얘기였죠 그렇습니다 그 평양의 달밤에 거침없이 선현동 쪽으로 산보를 나선 모습도 색다른 분위기고요 네네 반달도 사랑을 품어 보름달 되더라 홀로 남은 잔 눈썹달에 가슴딸을 찔렸더라 네 그래서 옥루가 선택했다는 선비와 걸어본 평양의 달밤 자 과연 그들은 어떤 얘기 속으로 들어갈지 시청자 여러분 궂은 내일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수요일에 마련한 상한골 초대석 네 오늘 상한골 초대석에는 한국고운반연구회의의 양정한 선생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양정한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흐릿한 날씨에 봄비가 온다고 하는데 요즘 봄을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네 여기 오는데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 밖에 비가 오나요? 네 아 네 드디어 봄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려군요 네 선생님 지난 겨울에서 봄까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뭐 저는 이제 음반을 기획 제작하는 것이 주업이니까 지금 현재 그 음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다행히 오늘 진행하시는 이정일 선생님의 은사도 되시는 박동진 선생님이 남기신 예수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음반이 몇 년 전에 절판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재출반하는 그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꽤 어려운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잘 되시라 믿습니다 저도 또 미진하지만 도울 게 있으면 돕겠습니다 네 네 자 선생님 그 발락 그 남자의 음반 얘기 그 음반을 낸 분들이 꾸며줄 무대 소문 들었는데요 발락이란 그 음반을 사랑하는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음반을 수집하고 그리고 그 음악 음반에 담겨있는 음악을 연구를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즐거움을 음반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을 다른 사람과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분들의 무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네 이번 4월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4월 14일 날 시작해서 5월 26일 날까지 다섯 번의 무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아 네 장소는 어딘가요 그러면? 네 삼성동 코엑스 건너편 한국 문화의 집 코우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 네 코우스 네 거기서 4월 14일 4월 21일 4월 28일 5월 19일 5월 26일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이 되겠죠 화요일 8시 느긋한 시간에 한 두 시간 정도 한 무대에 두 분씩 나오셔서 음반에 관한 얘기를 엮어갈 겁니다 네 그러면 입장객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차도 한 잔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 형태로 재밌겠네요 네 거기서 즉석에서 오신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게 한다면 어떤 사랑방 분위기도 되니까 서로 또 담수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번 무대를 기획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나요? 코우스의 진옥석 감독이 사실은 좀 돈교태 같지 않습니까? 좀 기발한 아이디어로 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디어가 좋죠 어느 날 한밤중에 찾아와서 그런 음반에 관계된 얘기를 어떤 술자석이라든가 다른 사석에서 이렇게 들었던 그것을 한번 무대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정말 뜻밖의 이런 제안을 받고 결국은 계기가 돼서 2010년에 정말 저하고 정창관 배은영 선생이 첫 무대를 꾸미고 그 후로 매년 계속 이어져서 12분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작년까지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갖는 무대라고 한다면 전에는 한 무대 2시간 열을 한 사람이 그 무대를 채웠지만 이번에는 말하자면 앵콜 무대라고 하면 됩니다 그동안 거쳐간 분 12분 중에 10분이 참여를 해서 그 두 분은 이제 뭐 열로 한 것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무대에 두 분씩 1시간 정도씩 해서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기의 음반에 관한 얘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 분이 했던 걸 두 분이 누워나서 하니까 더 흥미롭고 재미있겠네요 그러면 공연 무대에 우리를 한 분 한 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4월 14일에 김문석 님하고 이준희 님이 이렇게 준비 중에 계시는 불면에 디바 편이에요 소리하는 사람을 이제 거론하는 거죠 디바 여기 보면 장학선 최초로 소도 소리의 문화재 지정되신 분입니다 정말 대단한 양반이죠 그리고 제가 그 명칭을 붙였죠 하늘에서 내린 소리 김옥심 그 다음에 선우일성이라든가 황금심 박단마 또 장세정 이런 분들은 우리가 전설적으로 그 가요 옛 가요에서 정말 명가수로 이름을 날렸던 분들이에요 특히 그 김문석 선생은 경서도 음악에 조회가 깊어서 그쪽으로 연구를 하는 분이고 그리고 또 이준희 선생님은 KBS 가요 무대의 자문위원회로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전통 가요 가요도 수십 년이 지나면 그것도 일반 가요가 아니라 전통 가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를 이제 그분이 연구를 하면서 그날 말하자면 불멸의 디바 여섯 분에 대한 얽힌 얘기를 그분이 남긴 음반을 들어가면서 아마 재미있게 이끌 겁니다 4월 14일 첫날 기대하셔도 됩니다 제목이 아주 기가 났습니다 네 기대감이 아주 차이네요 그렇다면 20세기 전반기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여성 가창가수 여섯 분의 육성을 들어볼 수 있는 것은 좋은 기회인데 그 여섯 분 그 소리꾼을 좀 잠시 소개해 주실래요 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섯 분 장학선 김옥심 선우일선 황금이신 박단마 그리고 장세정 여기서 들려주면 재미가 없죠 4월 14일을 기억하시고 그날 오시면 거기서 정말 미공개된 그리고 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음반을 공개하면서 음악도 듣고 그리고 그 소리를 하셨던 그 명 가수의 얽힌 얘기도 들으면서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를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4월 21일은 어떤 분들이 또 나오셨나요? 네 4월 21일 이날은 우리 국악 음반 박물관이라는 관장 노재명 관장님이 또 한 축을 맡고 또 한 축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진원 교수가 맡습니다 이 두 분을 보면 노재명 관장님 같은 경우는 국악 음반뿐만이 아니라 국악에 관계된 관련 자료를 아마 가장 많이 가지고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분이 특히 판소리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또한 요즘 같아서는 얼마 전에 그 아르메니아라는 국가를 동국권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옛날 60, 70년대에 외국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존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외국의 음악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 당시에 음악을 녹음해 가서 귀중한 자료로 남긴 분들이 있거든요 요즘 노재명 관장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르메니아에 가서 그래서 그날은 판소리와 그리고 아르메니아에 대한 그런 음악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를 해 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진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풀립, 풀립의 놀다요 풀립의 판놀음인데 이게 뭐냐면 그분이 나뭇잎이라든가 이런 풀립을 가지고 정말 잘 냅니다 소리를 소리를? 유성기 음반을 들어보면 거기에 강춘섭이라는 명인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바로 그 풀립을 가지고 산조 녹음도 했어요 그리고 소리를 하는 명창에 반주까지 했습니다 엄연히 이것이 대금이나 피리나 어떤 가야감 거문고보다는 볼품이 없지만 그 소리가 하나의 악기로 충분히 반주도 되고 독주 악기로도 됐거든요 일종의 풀핑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악악괴범에도 초금이라고 그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진원 교수님은 그런 초금의 풀피리에 아주 죄가 깊어서 그쪽에 연구한 어떤 음반에 담겨 있는 그러한 명인 강춘섭 명인의 풀피리도 들려주면서 직접 아마 시연도 할 겁니다 귀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네요 그래서 정말 4월 21일도 여러분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8일 공연에는 또 이 소리의 클라이막스라는 주제예요 선생님 네 이제 배영현 선생님하고 이규호 선생님께서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섯 번을 할 때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정점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가장 높고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한옵시는 그 정점을 얘기할 때 크라이막스라고 하는 거죠 배영현 선생님은 방송 국악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셨죠 판소리 학자님이시죠 그래서 아마 그분이 이제 유성기에 담겨있는 특히 판소리 쪽에 담겨있는 그런 음반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럼 이규호 씨는 뭘 담당하십니까 특히 그날은 이규호 선생님 같은 경우도 국문학을 하셨지만 역시 소리를 박봉술 김여란 선생님 같은 분들한테 직접 사살을 받으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분은 학자이자 반 소리꾼이시죠 소리꾼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배영현 교수님은 이제 판소리와 거기에 담긴 주변의 얘기를 정말 재미있는 학자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실 거고 그리고 이규호 선생님은 그 학문으로 보는 그러한 판소리와 또 직접 자기가 경험해본 그런 소리를 함께 시연도 아마 해가면서 하게 되는 그런 무대가 될 겁니다 듣고 보는 무대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소리를 또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분의 얘기를 빌자면 성음이 아니면 소리가 아니다 반응을 하는 그것이 아마 이분의 또 얘기입니다 네 구성진 소리도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네 5월 19일 또 어떤 무대가 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정 장관 그리고 최상일 선생님의 무대입니다 정 장관 선생님은 사실은 금융인이에요 우리나라의 홍콩 상하이 은행에 지배인까지 지내셨던 금융인인데 그러셨군요 저와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금융인이었고 그다음에 서양음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을 정도예요 어느 정도냐면 베트웬 교양곡 5번에 해당하는 음반을 300여 장을 모은 그렇게 또한 옛날에 크래식 음반 LP 음반 하면 성음 레코드로 우리가 기억나죠? 그 성음의 라이센스 음반은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러던 분이 하루 식전에 국악에 빠진 거예요 눈빛 빠지셨군요 후양만 전통예술 분야로 그렇죠 운명을 300장 있으니까 300번은 들었겠죠? 눈물 한 번 안 흘렸는데 우리의 판소리를 딱 한 번 듣는 순간에 눈물이 지르륵 흘리더라는 겁니다 당황국이라는 거죠 이게 소리요 이래서 이제 정말 굉장히 하루 이틀이 멀다고 통화하고 만나고 이러면서 이분은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로 음반에 남긴 그 연대가 1896-7년입니다 그때에 남긴 원통형 에디슨 그 음반을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또 엮어가고요 그리고 최상일 선생님은 여러분들 MBC 민요대전 우리 소리를 찾아서 네 맞아요 아마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분이 현장에서 직접 녹음도 하고 그리고 그거에 산물인 민요에 얽힌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민요에 담겨있는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지만 그날 들려주는 소리로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면 느낄 겁니다 그거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 소리는 저 전라도 곡성에 어느 어느 할머님께서 하시는 어느 때 하시는 소리입니다 하면서 그게 나왔던 그런 거 근데 MBC에서 상당히 시간이 좀 짧았죠 네네 그래서 최초를 반에 담다라는 주제를 이렇게 정하신 거군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5월 달로 넘어가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편이 열리게 됩니다 어느 선생님들께서 나오시나요? 다 돌아가신 분들의 얘기라는 얘기죠 잃어버린 시간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국악 김무성 선생님 하시면 정가의 명인이시죠 네네 그리고 또 국악 자료 특히 녹음을 직접 하는 닐탭이라든가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녹음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녹음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까지 정말 국악계에서 이렇게 꼽을 수 있는 선생님도 되시고 그리고 그날 정말 이분은 한번 고론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대해서분의 명인 명창에 대한 음악을 듣고 그리고 그분의 얽힌 얘기도 그날 아마 풀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양 선생님이 또 하시는 거 보시나요? 그리고 저는 이제 타이틀이 장학원에서 원각사라고 한 궁중학사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장학원이라고 하는 경우는 궁중음악을 전담하는 부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음악은 궁중에 출입하는 사람 아니면 들을 수 없죠 그 음악을요 그런데 이분이 원각사로 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일반 대중 원각사는 일반 대중을 위한 최초의 극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궁중음악을 했던 분이 일반 대중이 접할 수 있는 그 장소 원각사로 갔다라는 것은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은 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익히 지금 살아계시는 대중 가수의 반주를 이분이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얘기겠죠 네 그렇죠 임금님 앞에서 연주하시던 분이 대중 가유의 가수 그것도 현재 살아있는 분의 반주를 했다라고 한다면 궁금하시죠? 어느 분이신지 여쭤봐도 되나요? 네 지금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날 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렇게 음반 한 장을 만 원 주고 사지만 10만 원 주고 라이브 공연을 보게 되는 것은 바로 현장에서 살아있는 음악을 감상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에 마련하는 이 코우스에 정말 이 기획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봅니다 아주 특징적인 요소가 있네요 그래서 단순히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음반과 거기에 얽힌 얘기와 아주 풍성한 그러한 실질적인 그런 얘기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그리고 그날 함께 공감하고 또 이야기하는 사랑방 무대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거론한 이 날짜에 꼭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 저녁 느긋하게 8시쯤 오셔서 한 2시간 정도를 한 사람씩 하는 그 얘기를 아마 들으신다면 오랫동안 기억이 될 겁니다 네 선생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공연 일정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4월 14일 김문성 이준희 선생님 그리고 4월 21일 노재명 이진원 선생님 4월 28일 배현영 이규호 선생님 5월 19일 정창관 최상일 선생님 그리고 5월 26일 김호성 양정환 김호성 선생님 그리고 제가 안부대를 하는데요 장소는 삼성동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라는 극장입니다 거기서 저녁 8시 공연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이 발라 그 남자의 음반 얘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주 멋진 공연 되시길 저희도 함께 빌어드릴게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음악디우입니다 탑돌이 김옥심의 소리입니다 고식이 마이크 소리 들리나면요 정말 오늘은 우덜동리 찾아올 사람들 많을 거구먼요 간장 담그러 오는 분들 된장 담그러 오는 분들 예약하신 분들 겁나게 많아요 매주가 바쁜 날이구먼요 고식이 잠시 부녀회장 억순씨가 한마디 하고 다네요 저기요 요런 날은 옷소매 확 걷어붙이고 나와줘야지 지랑 상덕이랑 매주 들었다 소금 버렸다 정신 없을걸게 아 또 그냥 매주 하면은 바탕골 맘니 아짐이잖요 고식이 저 덕이 할머니도 나오시고요 아 봉알매 빠지면 안되지라 어 어 어 어메 저 그 저 용기가 폴벌나는 데가 어디요 어디 말이요 와봐 저기는 샘골 쪽인디 밧두랑 태우는갑네 어때매 아 밧두랑 태우지 말거리였는디 아따 참말로 아 아 아 저 저 시방 샘골 밧두랑에 연기가 올라오는디 아 누구여 어메 그 양초라제 아 저 시방 정신이시오 아 거식이 그 짝으로 양계장 있자뇨 어메 어메 복촌이 삼촌 밧두랑 불이 양계장 쪽으로 넘어가는디 아이고 왜 저 저 저 저기 저 샘골로 모여가야겠구먼 밧두랑 불이 아이고 양계장으로 가고 있던게여 양초라제 와마 아니 그라고 불길 가는데로 달려들면 어메 어째라구 그라여 멈춰요 아야야야 억수라 얼른 가자 아야야야 신고부터 넣고요 따띠 또 띠 또 띠 또 띠 아 여보세요 요거 샘골 쪽 밧두랑에 불이요 양계장으로 덮치고 있던게 아야야 양초라제 얼른 저라그러 양계장에 불 붙었는디 와마 속필없니 양 펄펄 뛰겄네 아 다 잔말로 그냥 하지 말라고 말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디 석필없니요? 뭐시라고? 아 제가 양계장 속으로 뛰어든다 아니 그러다가 그냥 연기에 숨도 못 쉴 거인디 아 나오라고 당장 나오라니께 아야야야 누군겨 음대 소방된겨? 이리 줘봐라이 나요 복천이 그 거시기 소방 헬기 떠야겠는디 양계장 불나온 말이여 바로 산이여 산 소방 헬기 괜찮은겨 우덜 동이서 헬기 떨어지믄 매주고 간장 된장이고 다 망쳐보러 오느니 복천이 삼촌 시방 매주가 문제여 석필아버지 양계장으로 들어가면 어찌라고 어휴 뛰지 않게 아 뛰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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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 이런 날 어땅이 몸이 어찌라고 무거운겨 아이고 배 석필이 아버지 그 양계장에서 나오라고 와봐 연기가 사람 잡아요 아이고 저 양계장 어쩐냐 밭두렁을 어찌로 태우냐고 밭두렁을 네 경기 산타령 가운데서 앞산타령을 황용주 외 여러분의 소리로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밭두렁 태우고 산불내고 양계장 불내고 벌써 몇 군데서 밭두렁 때문에 불난 동네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아니 밭두렁 태운다고 해충이나 벌레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아 그렇세요 근데도 기어이 태우는 분들 꼭 나오죠 네 아이고 지금 산불나면 사람 여러 잡습니다 제발 논두렁 밭두렁 불내지 마시고요 옥찬아 네 소방 헬기가 열이 나면 우어치게 되겄냐 헬기도 늙었다는디 아이고 그 자면 좋아요 네 네 상한골상사디야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용화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박수